안녕하십니까 아 백수단으로 박찬입니다 아 유튜버 채널 구파매를 어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구독 안 하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2017년에 음 군포에서 우리는 밴드 다란 타이틀로 어 그때 이제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축하공연 직장인 밴드 경영대 였는데 생태공원 이었을 거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축하공연 한 밴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백두산 두 밴드 였는데 어 그때 전태관 형님이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드러머는 이제 외국 드러머가 연주를 하러 왔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돌아가 셨는데 그때 이제 리허설 할 때 제가 아 너무 마음이 짠 해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어서 오늘 업로드를 시키려고 제가 우선 인사드리고 봄여름 가을 리허설 한 곡 못 당한 내 마음을 어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 쿠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많은 좋아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